음악 자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 하는 것인데 방금 시간에 이야기했는 게 수면 문제에 대한 대비책 돈 관리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음주 문제 알코올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기타의 충동조절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이제 알코올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술을 마셔서 그 힘든 거를 잊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조현병에서는 그 비율이 그래도 높지 않은데 조현병에서는 제가 볼 때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열의 한 명 정도가 술 문제가 겹쳐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조현병도 보면 순수한 조현병하고 그 다음에 조현정동장애하고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겹쳐 있는 거죠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보다는 제가 볼 때 알코올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 열의 한 명이라면 조현정동장애에서는 열의 두 명 정도는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싶고 조울증은 그것보다 제가 볼 때 더 높은 것 같아요 열의 한 세 명 적어도 열의 한 세 명 정도는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술 마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써놨지만 술과 마약은 조울증의 기복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술과 마약은 조울증의 충동조절 장애를 증폭시킨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조울증의 조증이 되게 되면 조증 시기에는 조증은 조증대로 술을 마시면 조증 시기에 술을 마시면 조증이 더 심해지죠 그 다음에 우울 시기에 술을 마시면 우울하다고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신 술이 취해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우울한 기분이 조금 덜하지만 다음 날 되면 우울이 훨씬 더 심해지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조증은 조증대로 더 심하게 만들고 우울증은 우울증대로 더 심하게 만든다 증폭시킨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울증의 큰 문제가 충동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에 이야기했던 이 수면 문제도 왜 밤에 잠을 안 잘라 하느냐 이것도 일종의 충동인데 밤시간에 안 자고 깨있으면서 자꾸 뭔가를 하려 하거든요 안 자고 싶은 이 마음 그 다음에 돈 관리 문제도 돈에 돈을 자꾸만 뭔가를 돈을 쓰려고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 등등 하는데 안 하고 못 빼기는 그러니까 조울증이 있을 때는 자기가 뭐가 이거 이래야 되겠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 그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거든요 안 하고 못 빼기는 거예요 어딘가에 가야 되겠다 하면 대구에서 서울도 한밤에라도 차 운전해서 올라가는 거고 서울에서 대구라도 한밤에 운전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자기 몸을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도 그렇게 쉽게 몸을 움직이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도 말하자면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그걸 못 견디니까 술을 마시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키죠 또 그 다음에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보통 사람들도 멀쩡하다가도 술 마시고 술이 좀 취하고 하면 충동 조절이 안 돼서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등등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증폭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약이 많지 않아서 덜 적어대는데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연락 오는 걸 들어보면 조울증인 친구들은 또 이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을 같이 마약 문제가 따르는 경우도 꽤 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약 문제도 그렇고 음주 문제도 그렇지만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 알코올 의존이 심하다 이럴 때는 제가 이야기하지만 알코올 문제 해결 안 하면 조울증 문제든 조현병 문제든 이런 정신질환 문제는 애초에 접근 시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 문제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이 마약이면 마약, 알코올이면 알코올 이게 더 1차적이라는 거예요 마약 문제가 있다 무조건 마약 문제 해결해야지 돼요 마약 끊어야지 돼요 알코올 문제 있다 무조건 알코올 문제 해결해야지 돼요 간주를 하거나 알코올 문제 해결해야 그 다음에 조현병 문제, 조울증 문제 해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흔히 음주 문제, 알코올 문제 겹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충동조절 문제들에서 조울증이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게 분노조절 문제 조울증인데 화가 잔뜩 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화가 집에 가족들에 대한 화인 경우가 많고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경우 엄마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경우 아무튼 이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게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경우 여자들이면 남자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경우 별의별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화가 안에 잔뜩 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잔뜩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평소에는 이게 괜찮은데 화가 있어도 그래도 뭐 터지지 않고 사는데 조증이 올라오거나 경조증만 올라오면 화가 터져 나와서 평소에는 원순하고 욕도 안 하던 사람이 조증이나 경조증만 올라오면 단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정도가 아니라 조증이나 경조증이 올라오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런 게 많아지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언성이 높아지고 소리 지르고 등등 이렇게 되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컵 집어뜨리고 문 쾅쾅 닫고 책상 두드리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이 되다가 더 심해지면 기무를 때려 부수고 또 부모를 때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분노를 화를 못 참아서 이게 이제 폭언 폭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구분해서 대처를 하셔야지 돼요 제가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말로 하는 것까지는 허용해줘라 예를 들어 폭언 욕한다 자식이 부모한테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애들이 이제 조증이나 경조증 기간이 되면 부모한테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가 흔히 생기거든요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그냥 묵묵히 이게 이제 폭력이나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나오고 폭력이나 폭행으로 안 나오고 이게 말로써 폭언을 해댈 때에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2단계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지가 막 소리 지르고 화낼 때에는 지 화내고 싶은 만큼 화내게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때는 화내지 마라고 나무랄 필요도 없고 말릴 필요도 없고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실컷 소리 지르게 나는 그냥 묵묵히 가만히 듣고 듣고만 있어라 그래서 다 하고 그다음에 지나고 나면 다음 날이든 다음 다음 날이든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물어봐 줘라 그러니까 어제 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많이 내던데 그때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거였나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났었나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지가 편안한 음성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줬더니 또 다시 또 이야기하다 말고 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다 그러면 또 묵묵히 듣고 그다음에 또 하루나이틀 지나서 또 다시 물어봐 줘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화를 낼 때에는 실컷 화낼 수 있게 허용해 주고 가만히 들어주고 그다음에 화를 내고 나면은 반드시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를 다시 물어서 지가 말로써 이걸 설명할 수 있게 요게 다루는 기본 원리예요 근데 항상 보면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지가 화가 나서 막 날뛸 때는 화내지 말라고 진정해라 진정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화내지 막 말하고 막 나무라 하기도 하고 뭐 화내지 화를 못 내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은 이걸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입 딱 닫아버리고 안 다루는 거죠 왜 다시 그 일에 대해서 거론하고 다루면 또 애가 화를 낼까봐 겁이 나서 못 다루는 거예요 그걸 못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 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충분히 화를 내게 허용해 줘야 되고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봐 줘야 되고 그래서 지가 편안한 음성으로 지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죠 이래야지 안에 있는 화가 풀려 나오기 시작해요 안에 있는 화가 풀려야 돼요 이게 안에 이만한 폭탄이 들었는데 이거 안 터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평상시에 끊임없이 말로 해서 해소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게 해소가 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방법은 뭐냐 그걸 자기 노출 자기 노출 자기 표현 말로써 다 표현을 해내면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돼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게 말로 할 때는 그러니까 허용해 주면 되는데 폭력이 나올 때에는 폭력이 나오는 걸 어느 수준에서부터 경찰에 신고할 거냐 이건 뭐 각자의 집에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컵 하나만 집어 던져도 바로 112에 신고할 거냐 아니면 뭐 컵 하나 집어 던지는 정도까지는 봐줄 거냐 이거는 각자의 집에서의 판단이지만 그 이상의 강도 높은 폭력 그러니까 집에 뭐 테레비를 때려 부순다 유리창을 때려 부순다 식탁을 때려 부순다 식탁 의자를 박살을 냈다 뭐 이런 정도의 심각한 폭력이 나오면 거울을 깨부쉈다 심각한 폭력이 나오면 더욱이 사람을 때리면 뭐 엄마를 갖다가 주먹으로 때렸다 따귀를 때렸다 또는 뭐 무슨 들고 매다 꽂았다 뭐 아무튼 폭력이 폭행이 나오면 사람을 때린다 라고 하게 되면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사람을 때린다 라고 하면 제 이야기 무조건 112에 신고하십시오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112에 신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지 112 신고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 돼요 교도소를 보내든 정신병원을 보내든 이때 정신병원에 보내는 건 치료가 아니에요 처벌로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에요 교도소 보내는 대신에 정신병원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폭행이 법적으로 볼 때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때리거나 친구들 때린 것보다 친족 폭행이 이게 존속 폭행이 이게 죄질이 훨씬 무거워요 만약에 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훨씬 세게 처벌받는 범죄행위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때렸다 이거는 길에 다니는 사람 때렸다 친구 때렸다 보다는 이게 죄질이 훨씬 무겁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으로 하자면 우리가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만 때려도 문제가 돼서 서로 최소한은 합의를 해야 되고 단지 사과가 아니라 뭐 돈을 줘야 되고 합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어쨌거나 반해 뭐 하다못해 최소한 기소유예가 되든 아니면 벌금형이 되든 아니면 뭐 저 실형을 받는데 다만 집행위예로 되든 뭐가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실형을 달든 법적인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만 때려도 그런데 부모를 때렸다 이건 죄질이 더 무겁다구요 혐을 받아도 더 세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거는 곤란하다는데 부모를 집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났는데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용을 해주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폭행은 나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부모님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뒤에 절대로 집에서 폭력을 폭력이나 폭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112에 신고하셔야 되고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키셔야 되고 이때는 처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최소한 한 달이면 한 달 무조건 일단 일정 기간은 입원을 시켜둬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식 법칙을 딱 만들어야 된다고 애가 나중에 자기가 폭력을 행사했다 집에 물건을 때려붙었다 또는 부모를 때렸다 했더니 입원을 시키더라 다음에 나와서 화난다고 또 때린다 또 입원시켰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일이 반복되고 나면 나중에 되면 애가 딱 폭력을 행사하려고 딱 하다가 멈춰요 하면은 자기가 폭력 행사하면 또 2번이다 무조건 한 달 갇혀 있어야 된다 이게 그게 법칙으로 딱 있기 때문에 아 자기가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때리려 하다가 말고 딱 멈추고 안 때리고 이제 참는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거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길에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싸워서 문제가 생겼다 경찰서에 갔다 쫓아 가더라도 절대로 절대로 부모님이 대신해서 합의금을 내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딱 부모님이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 지가 아 내가 사람들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이 일에서는 그러면 이게 딱 돼야 다음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할 때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은 자기가 사람들하고 싸울 때 결국은 맞고 있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사람을 때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부모님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부모님께서 내가 애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한테 방해가 되는 게 허다해요 조울증인 경우 특히 그런 게 있는데 조울증인 경우에 부모가 들어서 대신 해결해준다 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용 돈 사고 쳤을 때 대신 돈 갚아준다 해서 하는 거 또 사람 폭력 사건 일으켰을 때 대신해서 합의해주고 교도소 안 가게 부모가 힘을 써가지고 막아준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애가 책임감이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되면 그 같은 돈 사고 같은 폭력 사고를 또 치는데 규모가 더 커져요 자기가 사고 쳐도 부모가 다 해결을 해주니까 간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결국은 그래서 어느 날인가 되면 부모가 막아주고 싶어도 막아줄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의 사고를 쳐서 결국은 부모가 못 막아주게 되는 처음부터 차라리 애초에 처음부터 부모가 안 막아줬으면 더 이상의 큰 사고를 안 쳐서 작은 규모에서 일이 끝났을 거를 그랬으면 나중에 지 스스로가 수습할라 해도 수습하기가 수월한 정도였을 것을 부모가 이만큼 규모를 키워놓은 거예요 액 애로하여금 책임감을 못 갖게 이만큼 규모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 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뭘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데에서 좋을증인 애들은 부모가 최대한 내 인생과 내 인생을 딱 구분해서 지 일은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이게 답이에요 예를 들어 방을 하나 지가 이제 집에 독립해서 방을 얻겠다 상당수 부모들이 지가 어떻게 방을 제대로 알아보겠노 그래서 부모가 대신에 방을 알아봐 주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를 제껴놓고 부모가 방을 알아봐서 이 집을 얻어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부모가 대신 결정하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좋지 못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애가 자 방을 얻었을 때 집을 하나 얻었을 때 내가 보고 내가 얻었으면 나중에 이 집이 살면서 불편하고 해도 원망이 부모한테 안 와요 자기가 잘못 얻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감수하고 사는데 이게 부모가 방을 얻어주면 아무리 방을 잘 얻어줘도 지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있으면 부모한테 원망이 와요 집을 이런 데를 얻어줘가지고 옆집에서 소리가 들리고 뭐가 물이 쩔쩔거리고 잘 안 나오고 뭐가 어떻고 해서 불만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해준다고 해주고 자식한테 원망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방 하나를 얻어줄 때에도 딱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까지 우리가 대줄 테니까 그런 정도에서 네가 스스로 알아봐라 그래서 지가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계약하게 하고 부모는 딱 도와주겠다 하는 선에서 딱 도와주고 더 이상은 지 모든 선택과 결정을 지가 하게 할 때에 책임도 지가 지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라고요 지가 얻은 집에 대해서는 지가 부모를 원망을 할 이유가 없죠 또 그렇게 해야만 집을 한 번 얻어봤더니 잘못 얻어가지고 정말 질질이 고생하고 해봐야지도 다음에 집 얻을 때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집을 보는 안목도 늘어나고 그래서 다음에 되면 집을 얻을 때 더 잘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부모가 대신 다 알아봐서 집 얻어주고 이렇게 되면 다 집을 보는 안목도 안 생기고 다음에 되면 부모는 또 못 믿어오니까 부모가 또 대신 결정해서 얻어주고 이런 악순환이 된답니다 지 스스로의 능력이 크지를 않는다 책임감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이게 배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인생에 고비고비해서 자기 스스로 중요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이게 생겨야 되는데 이 능력을 부모가 부모가 다 대신해버리게 되면 이 능력을 못 키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애를 위한다고 하니까 위해주는 게 아니라 애를 망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우리가 부모가 들어서 내가 요거를 신경 써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 준다 이 하나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애를 망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특히나 조울증인 애들이 경우에는 부모가 지 인생은 지가 사는 거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가 알아 사는 거다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다 가지셔야 돼요 조울증인 애들은 그리고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에너지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안 해줘도 돼요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애를 망치는 겁니다 이거를 부모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조울증인 애들이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타의 충동조절 문제 분노조절 문제에서 앞에 이제 그런 화를 낼 때 말로써 화내는 것과 폭력이 나오고 폭행이 나오는 건 구분해서 딱 그거를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로 해서 조울증인 애들은 부모님께서 뭐든지 대신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 쳤을 때 막아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 인생과 부모님의 인생을 딱 구분해서 지 인생을 지한테 맡겨주는 게 애가 크도록 해 주는 잘 장기적으로 봐서 잘 살아가도록 해 주는 길입니다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이성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관계 문제도 조울증인 애들은 충동적인 사귐 또 충동적인 성생활 복잡한 이성관계 등등 이런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되면 벌써 이성을 찾아다니고 한 명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나면 또 그나 딴 사람 사귀고 등등 성관계의 맛을 딱 알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무나 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성관계의 문제가 이성의 지가 눈을 뜨고 등등 되면 지 인생이다 생각하고 지한테 맡겨야지 돼요 자 누구하고 자고 돌아다니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누구를 사귀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할 때 부모가 들어서 관여하지 않고 지한테 맡겨주고 지가 부모한테 속상해서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고 지가 부모한테 의논을 정해올 때 들어보고 부모는 부모의 의견을 말해주고 이렇게 되면 지가 이성문제에서도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부모한테 거짓게 다 이야기한다고 해요 누구하고 잠자리를 했으면 잠자리를 했다 누구를 사귀는데 힘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 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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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다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부모가 들어서 네가 그렇게 아무나 하고 잠자리를 가지면 되느냐 네가 그렇게 이성을 쉽게 사귀면 되느냐 그런 애는 사귀지 마라 헤어져라 등등 이렇게 부모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애가 부모의 말을 안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입을 딱 닫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속여요 이제는 그러니까 애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데 네가 아직도 나이가 스무 살도 안 됐는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아무나 하고 자고 돌아다니면 되느냐 하고 부모가 애한테 권을 내면 애가 아무나 하고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무나 하고 자고 돌아다니는데 부모한테 거짓말을 해요 입을 딱 닫고 거짓말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부모가 이거는 부모가 바꿔줄 수도 없고 관여한다고 도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관계의 문제 이성 사귀는 문제는 그러니까 지한테 맡겨줘야 되고 지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지켜봐줘야지 돼요 지켜봐줘야지 이게 이제 외로움 외로움 아까 이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은 엄청난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한테 쉽게 빠져요 이성이 아닌 동성한테도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형 같은 존재 아버지 같은 존재 등등 이런 존재를 찾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쉽게 믿고 쉽게 빠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동성관계든 이성관계든 간에 특히나 이성관계도 더더욱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연애를 하고 둘이서 사이가 좋을 때는 일시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이루죠 그랬다가 헤어지면 또 심리적으로 심하게 불안정해지니까 재빨리 또 누군가를 사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 보다는 잘못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이건 완전히 뭐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성과 관계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성을 쉽게 사귄다 쉽게 사귀지만 또 보면 일편단심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귀고 헤어지면 다른 사람을 사귀고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 사귈 때는 그 사람한테 올인하는 경향이 강하죠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귀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충성심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성 문제도 부모님의 경우나 알면서도 모르는 쪽 지켜봐 주셔야 되고 본인의 경우에는 자기한테 아 내가 결국은 이렇게 이성과 이성관계라든지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자기가 알아차리는 게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충동적인 방식의 일처리 에서 이게 충동적으로 어떤 일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변경하고 등등 그래서 이게 조증이 올라오고 하게 되면 이게 조증 시기에 경조증 시기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경우에는 사업이 갑자기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기도 하고 사업의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직원들 다른 직원들 밑에 직원들한테 뭐 오늘은 이러자 했다가 내일은 저러자 했다가 해서 막 직원들이 혼란스러우도록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직장 안에서 갑자기 뭔가 자꾸 변화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 윗사람들한테 막 이런 건의를 하고 저런 건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잘못됐으니 저렇게 달리하자 라고 막 건의를 해대고 등등 이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일중독 흔히 조울증인 경우에 이제 조증이나 경조증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파괴적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생산적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중립적인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생산적인 쪽으로 간다면 공부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일을 하는 거 일에 점령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올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공부를 할 때 막 하루에 그냥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는 공부만 하니까 집중도 또 엄청 잘 돼요 이 조증 시기 경조증 시기에 공부에 필이 꽂혀서 공부를 하면 책 읽으면 머리에 팍팍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공부 안 했던 내용까지 옛날에 공부했는 게 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시험치면 성적이 팍 올라요 그래서 이게 그 공부에 필이 꽂히거나 꽂히면은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무튼 거기에 완전히 전념해서 하는 그런데 그것도 올인해서 하는데 거의 파김치가 될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전념하면 짧게는 3,4개월 길게 가면 9개월 10개월씩 공부에 전념하고 또 일에 전념해도 그렇게 계속해서 일만 해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 보자면 공부 자체로 보자면 좋은 일이고 일 자체로 보자면 좋은 일인데 뭐냐면 이렇게 될 때의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하고 주변에 뭐 가족들 생일이건 무슨 기념일이건 그런 것도 챙겨줄 생각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 일을 한다 이렇게 되고 누가 자기한테 서운해하는지 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하고 일을 만 한다 자기 건강이나 이런 것도 안 돌보고 공부만 한다 일을 만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퍼지죠 가다가 언젠가는 퍼지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 중독이라든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중독 행동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도박 중독 도박에 더 많이 빠져요 경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 조증기간 경조증기간에 뭐 강원랜드를 간다 경마를 한다 또는 화토 도박하는데 카드 도박하는데 빠진다 해가지고 이 조증기간 경조증기간에 강원랜드 간다 또는 외국에 있는 필리핀 카지노를 간다 어디 간다 잘못하면 회사하던 사람들 회사 돈 다 말아먹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뭐 불과 몇 달 만에 몇 백억 재산도 다 말아먹어요 잘못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죠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 뭐 회사 같은 거 크게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박에 빠져가지고 뭐 온 재산 다 탕진하고 이런 경우들 저희들 뉴스로 접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게 이런 거에요 그래서 도박에 흔히 도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신흥종교에 빠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신흥종교에 완전히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증이나 경조증이 올라오게 되면 완전히 기분파죠 행동이 그래서 친구들 뭐 사람들한테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고 돈도 잘 쓰고 완전히 뭐 그렇게 해서 주변에 온 사람들한테 선물 사서 선물 보내기도 하고 등등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충동조절 문제들이 있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울증에서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자 기분의 기복이 있다 에너지 기복이 있다 에너지 기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충동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에요 특히나 언제 조증기간이나 경조증기간에는 충동조절 문제가 같이 따라 올라오게 돼요 에너지가 올라갔는데다가 충동조절이 안 된다 충동조절이 안 된다는 말은 자동차로 따지면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는 소리에요 액셀에이저만 바른다는 소리에요 어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깊이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에요 뭐 행동이든 동이든 뭐든 간에 말이든 간에 그래서 이게 사건 사고가 자꾸 되는 거에요 충동적으로 뭔가가 마음에서 올라오면 이걸 두고 하루라도 두고 생각해보고 좀 생각해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사결정하고 움직이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조울증일 때 무척 중요한 게 뭐냐면 아 내가 지금 경조증이 올라왔구나 내가 조증이 올라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아차리면 충동이 올라올 때에 아 내가 지금 경조증 때문에 내가 지금 충동이 올라와서 이걸 바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잡힌다고요 그나마 자기가 또 옆에서 네가 지금 네가 지금 조증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만 더 있다가 더 생각해보고 하자 알면 옆에 사람의 조언 말리는 게 먹힌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조증이다 경조증이다 하는 걸 알아차리면 충동에 덜 휘둘린다는 거에요 이게 원리가 뭐하고 비슷하면 술 취했을 때하고 비슷하다는 거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술이 취했을 때에 일정한 정도의 선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내가 술이 취했구나 하고 아니까 스스로도 자제가 되고 옆에서도 말리면 조절이 되는데 일정한 선을 넘어 버리면 그 다음 자기가 술이 취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누가 옆에서 니 술 취했다 해도 자기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사고가 이제 커진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술이 취했을 때에도 자기가 아 내가 지금 술이 취했구나 하고 자기가 인식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행동을 하려 하다가도 안 하고 자제하고 술을 더 시켜 마시려 하다가도 아 내가 지금 술이 취했지 더 마시면 안 되지 운전대를 잡으려 하다가도 아 내가 지금 술이 취했지 운전대 잡으면 안 되지 아 또 뭐 이렇게 되고 옆에서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지금 술이 취했으니까 지금 일단 자라 하면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조절이 된다 술이 취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매우 중요한 게 아 내가 술이 취했구나 하고 자기가 알아차리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면 조절이 된다 이야기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거에요 조증일 때 경조증일 때 아 내가 지금 경조증에 들어가 있구나 내가 지금 경조증식이구나 아 내가 지금 조증식이구나 를 알아차리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도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조절이 되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조언이 먹힌다 하는 거에요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가 조증이 올라왔다 경조증이 올라왔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면 인식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새벽 3시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왜 이 시간에 아침에 9시에 자고 나서 9시에 하면 되지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지금 참았다 아침 9시에 하자 라고 할 때 아니야 지금 해야지 돼 왜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가 나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푸득불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서 자는 사람을 깨운다 그러고는 자기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요 새벽 3시에 돼서 대구에서 차를 가지고 서울로 출발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구로 내려오기도 해요 그 새벽에 그래서 왜 자기는 그래야지만 될 분명한 이유가 자기 안에 있다라고 자기는 느끼는 거에요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에 자고 출발하면 늦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내가 지금 조증이구나 내가 경조증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졸증인 사람들 경조증인 사람들은 뒤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걸 갖춰야 되는 게 하나가 매일매일 이 생활에서 자기를 늘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수행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루하루의 생활을 규칙화해서 늘 일정한 어떤 생활 습관을 갖추고 해 나가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관리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잘 관찰할 줄 아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에요 자기가 자기를 잘 관찰해서 아 내가 지금 에너지가 내가 오늘은 좀 올라가고 올라왔네 내가 요즘 시기는 에너지가 좀 올라온 시기네 아 요즘 시기는 내가 에너지가 좀 내려간 시기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타악하는 이 힘을 들려야 된다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 경조증 기관에 딱 들어가면 아 내가 지금 경조증 기관에 들어왔다 라고 딱 메모를 해서 해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경조증 기관에 들어갔을 때 경조증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없애라고 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라는 거에요 우리가 치료를 지금 조울증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울증 치료를 조증이 올라오지 않게 만들고 우울증이 안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려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에요 경조증이 있는 사람은 약을 먹어도 조증은 어차피 올라와요 물론 약을 안 먹을 때보다는 더 적게 올라오지만 약을 안 먹을 때 이만큼 올라온다라는 쪽에요 약을 먹을 땐 이만큼 올라와요 그 다음에 약을 먹어도 우울증은 어차피 들어가요 안 먹을 때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지더라도 먹으면 가볍게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증은 올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고 우울증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삶이 생활이 조증 오면 조증 오는 대로 흔들리고 우울증 오면 우울증 오는 대로 흔들리거든요 자기의 삶이 원래 살던 패턴에서 흔들거린다고요 우리가 흔들거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증이나 우울증을 못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증이 시작되었구나 우울증이 시작되었구나를 알고 조증기간에는 조증기간에 맞게 생활하고 우울증기간에 맞게 생활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여름이 오면 옷을 얇게 입어야 되고 겨울이 오면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된다 이런 노하우를 알고 자기 스스로의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관찰하고 잘 알아 차리는 이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여름은 여름에 맞게 살고 겨울은 겨울에 맞게 살고 조증기간에는 조증기간에 맞게 살고 우울증기간에는 우울증기간에 맞게 살고 이런 삶이 된다라고 리듬을 타면서 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증은 조증대로 내 삶에 좋은 기능을 하게 되고 우울은 우울대로 내 삶에 좋은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삶이 선순환으로 잘 가게 되는데 내가 조증인지 스스로가 못 알아차리고 우울증인지 스스로가 못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냥 뻑뻑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게 융통성 있는 삶의 방식 리듬이 아니라 계속 고집부리는 이런 방식으로 직진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자꾸 탈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른 것이에요 자 그래 아무튼 이 기타의 충동조절 문제들인데 아무튼 이 충동조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아 내가 지금 조증기간이구나 울증기구나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충동이 올라올 때 아 이게 내가 충동이 올라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인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조울증인 분들은 지나친 성취욕구 항상 성취욕구 인정욕구 성취욕구가 많다 그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품하다 부품하다 왜 사랑받고 싶어서 결국은 외롭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고픈 거하고 똑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밥 찾는 것처럼 사랑이 고프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을 찾는데 사랑을 받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조울증인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공부 잘하면 사랑받을 거야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면 사랑받을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사랑받을 거야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 사랑받는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공부 잘하니까 부모가 너를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더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상사가 너를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더라 그러니까 죽을통 살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니까 배우자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더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거를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공부나 일이나 돈이나 뭐나 이렇게 된다 뭔가를 성취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사내면서 저는 지도교수님이 원하는 일을 뼈 빠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일 하느라고 정말로 뼈 빠지게 힘들게 일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지도교수님이 더 이뻐하는 진짜로 이뻐하는 제자는 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일 안하고 늘 농땡이 치면서 지도교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아부하는 이쁜 말하는 기분 맞춰드리는 교수님 어떤 거 같아요 가서 가서 노닥거려 주고 심심하면 교수님 영화 같이 보러 가요 교수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등등 그렇게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 많이 엄청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고 이쁨을 받는 방법을 잘못 배운 거예요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노닥거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게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 받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알면은 좋을 텐데 불행히도 그렇게 배우지를 못하고 공부 잘하면 사랑받는가 일 열심히 하면 사랑받는가 돈 많이 벌면 사랑받는가 이렇게 알아서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사실은 사랑이 필요하면 속도를 늦추고 이렇게 여유 시간을 갖고 서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노닥거리고 같이 테레비전 보고 깔깔 웃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극도로 긴장해서 공부하는데 올이 나거나 일하는데 올이 나거나 돈 벌려고 올이 나거나 등등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입증함으로써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발의가 된다 이게 불행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성취욕구 성취해서 하다 보니까 늘 자기에 대한 자기 셀피 이미지가 두 가지가 다 있죠 항상 괜찮은 자기와 형편없는 자기 조증 시기에 자신만만하던 자기와 우울증 시기에 자기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자기 이게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공부 어쩌다가 공부 엄청 잘할 때 어쩌다가 일 엄청 잘했을 때 어쩌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사람 엄청 받았을 때 이 모습을 그리워해서 늘 이게 기준점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친 성취욕구 그 다음에 지나친 그런 어떤 자신감 그리고 자기 과시 그래서 이 자기를 푸푸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잘난 척하고 자칫하면 타인을 무시하고 겉으로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건방진 태도를 안 보이지만 속마음으로는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속마음으로는 무시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잘못 가게 되면 조울증인 부모가 조울증인 부모가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 애를 앞에 두고 자꾸 자기 잘난 척을 해서 애를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잘못 발동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나친 성취욕구 그리고 겉으로 푸푸한 것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살충동 자살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게 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오늘 말고 다음번에 할게요 지금 오늘 조울증 이야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못 마쳤네요 다음에 1월달에 대해서 강의할 때 조울증에 대해서 마저 강의하고 그리고 또 불안분노 폭력 대책도 마저 하고 그리고 1월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선순환적으로 말 속한 확고한 삶의 목표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응답을 많이는 못 받을 것 같고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을게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